어색해프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챕터 15 첫번째 시간 제너스 이스 챕터 15 버스 이스 1-9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를 하기 전에 이 영상 아래 제목 클릭하시면요.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영어성경과 어휘 있으니까 이 두가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직독직해를 들어보세요. 끊어쓰기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1. After this 이런 말 나오면요. 앞이랑 연결되는 거에요. 이런 일이 있었던 후에 2일 후에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m. 여호와의 말씀이 Abram에게 임했습니다. came 오다잖아요. 누구 누구에게 오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Abram에게 임했습니다. In a vision. 환상 중에 Do not be afraid Abram. 두려워하지 말아라. Abram아.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이고. You are very great reward. reward는 상.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성경에서는요. 상급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큰 너의 아주 큰 상이다. 아주 큰 상급이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 암송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으로 딱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게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But Abram said,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Sovereign not. 주여호와여. Sovereign이라고 하는 게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여호와여. What can you give me? 이게 물음표 욕이랑 연결된 거예요. What can you give me? 당신이, 당신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since는 뭐뭐 임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괜찮아요. Since, since I remain childless. Remain은요, 남아있다는 뜻이고 childless는 자식이 없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요. 저는요, 자식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자식이 없고요. And the one who will inherit my state. The one, 다음에 후가 바로 나오면 그냥 이어서 읽어버리시면 돼요. 뭐뭐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We're in heart in my state.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사람. 내 재산을 물려받을 그 사람은 Is a leader of the muscles.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임으로 이 두 가지가 since에 걸려있어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저는요, 자식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임으로 그러니까요,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And Abram said,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을 해요. 그리고 Abram이 말했습니다. You have given me the children. Have given 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Have a pip이니까. Me, 나에게 no children, 뭐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o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잘 봐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have given은 줬다는 뜻인데 no 때문에요. 전혀 한 명도 안 주셨습니다. So a servant in my household. 나의 집에 있는 하인이 will be my heir.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h가 발음이 안 나요. heir라고 하셔야 돼요.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This man will not be your heir.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말한 사람이에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은 will not be your heir.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but a son who is your own flesh and blood. 이렇게 a son하고 단어 하나 딱 나오고 후가 나오면 뒤에까지 읽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후가 지금 son에 대한 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자신의 혈육, flesh and blood를 가면 혈육이에요. 혈육이 되는 바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너의 혈육, 너 자신이 낳은 아들이 will be your heir.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 제 상속자 하인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너 상속자 아니야. 자, 잘 봐. your own flesh and blood. 너의 자식, 너가 낳을 자식이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flesh and blood라고 하는 거. 혈육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혈육이 되는 아들 즉, 너가 직접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5. He took him outside 요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look up at the sky 하늘을 올려다봐 and count the stars 요기 카운트는 세다 별을 세 봐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 봐라 자, 하이픈 그었죠? 부가 설명이에요.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정말로 너가 그것들 요거는 별이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말이야 뒤에 써준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뒤에 쓸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들을 세어봐 그래놓은 다음에 네가 진짜로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말이야 너 셀 수 없을걸 이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en he said to him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o shall your offspring be 요 표현이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요고요. so do I 요 표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 앞에 말할 수 있냐면요. 친구가요 I like apples 이렇게 말해요. 나사가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나도 그래 me too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o do I me too가 같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 나도 사과를 좋아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so shall your offspring be 너의 자녀들도 여기 셀을 쓴 이유는 둘을 안 쓰고 셀을 쓴 이유는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식대로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별을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봐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자식들도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를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딱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요. 너의 자손들도 이거랑 똑같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랑 같은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me too 대신에 so do I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so를 써서 그래서 너의 자손들도 딱 그렇게 될 거야 똑같을 거야 요렇게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6 아브라함 believed the lord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이 표현이 어려워요. 요거 좀 별 다섯 개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에서 희는요.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크레디티가 신용하다 믿다 인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믿었습니다. 또는 신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그것을은 뭐냐면 이 앞에 문장 전체 즉 쉽게 얘기하면 faith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to him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as righteousness 의로운 것 의 정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서 의 의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을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여호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 로 여기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를 하나하나 제가 지금 뜯어서 지금 직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의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의로운 거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 좀 어렵죠.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7. He also said to him 여호와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who brought you out of all of the carriers 너를 데리고 나 온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컷맛 찍고 후가 나오면요 앤드로 연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앤드로 수식하는 것처럼 안 하고 앤드로 연결해 볼게요.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다 who brought you out of all of the carriers 내가 이 후루를 이제 여호와로 보고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데리고 나왔다. To give you this land 이게 to give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to take possession of it 계속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땅을 take possession of 뭐 을 가지다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줘서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널 데리고 나온 바로 나야다. 여호와 8 But Abraham said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Suburrent Lord 주여호와요. How can I know? 아까 대 What can you give me? 이런 표현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How can I know?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다라고 하고 됐이 나왔어요. 뭐뭐 를이에요. 됐 이 알은 I will gain position of it. 앞에는 take가 쓰여졌죠. 같은 말 가지다 소유하다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좀 궁금해졌죠. 제가 그 땅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9 So the Lord said to him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ring me 나에게 뭐뭐 에게 뭐뭐를 가져오다. Bring 뒤에도 뭐뭐 에게 뭐뭐를 가져오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해요. 나에게 가져와라. 뒤에 쭉 늘어서 있는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고 와야 되는 건 A hyper A goat and a ram 자 뭐예요? 암소 염소 순냥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컴마컴마 찍고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It's three years old 각각 3년 된 것들 3살 된 애들 3살 된 암소와 염소와 순냥을 가져와 Along with dove and the young pigeon Along with 뭐뭐랑 함께 뭐랑 같이 가져오냐면 dove 도부비둘기 피즌비둘기 그런데 뒤에 있는 피즌은요 도부보다는 약간 큰 이라고 큰 비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부보다 피즌이 더 커요. 그리고요 피즌은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총칭하는데 성경에 보면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얘를요 집비둘기 이렇게 해석해 놨고요. 도부는요 산비둘기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산비둘기 한 마리와 young 피즌이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함께 가지고 와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냐면요. 하이퍼 고트 램 도브 피즌 이렇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직독직해를 모두 해봤는데요. 직독직해 한 후에 딱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선경 읽어보세요. 영어선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오늘 요거 암송에는 너무 좋겠어요.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요. 바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큰 상이 되어주셔서요. 아주 큰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자체를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 저는 오늘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선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